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에이프로젠 KAC입니다. 에이프로젠과 연내의 합병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시장에서 14% 이상의 강세율은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청호 모모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이런 이슈가 동사에 여러 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연내 또는 조만간에 합병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에 따라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직 뚜렷하게 확실하게 나온 이야기는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건 그것으로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국면에서의 상승이기 때문에 그 또한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들어갔다면 철저하게 단기 투자를 하고 만약에 중기나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합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그 상황에는 꼭 포지션을 정리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 능률인데 오늘 현지 시장에서 7% 가깝게 급등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홍성인 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분 매각된 이슈를 보여주면서 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아직 뭐 크게 강세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상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좀 큰 폭의 하락을 갖고 있을 거고 만약 이 종목에 대해서 먼저 신규적으로 만약 접근을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 바로 뭐 현재가로 매수하는 것보다는 사실상 2,090원까지는 눌림목이 보이기 때문에 2,090원 부근에서 그 아래로 분할 매수를 반드시 받쳐 놓으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증시 흐름 자체가 전체적으로 당분간은 우호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차적인 한 2,790원까지는 일단 기대해봐도 되는 주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면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만약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한 마인 40% 건으로 보통 이제 확인이 될 텐데 이런 분들은 사실상 뭐 지금 구간에서 뭐 손절하는 구간은 아닙니다. 일단 제가 그에 관련돼서는 뭐 증시 잠깐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쌍배대 패턴이 이제 단기적으로 만들어졌고 이제 증시는 이제 가바닥이요 반등 구간이 열릴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겠습니다. 잠시나마 이제 우호적으로 흘러갈 수 있고 이제 이제 반등 구간이 지금 시장 자체가 매우 민감한 시장이기 때문에 어떠한 흔들림이 나올 수 있어도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1차적인 1,780포인트 그리고 2차적인 1,850포인트 부근까지 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코스피 이제 저는 다음으로 하락을 볼 수 있는 이제 1,300포인트를 가준 하나의 흐름이라고 보고 있겠습니다. 뭐 다오 선물 지수가 일본상 이제 역해된 숄더 패턴을 만들고자 시장에 큰 변동성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원달러 환율 차트가 아주 이상적인 고점 신호를 만들고 하락하는 점은 굉장히 메리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금시사가 이제 급등보다는 안정적인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시장 우호적으로 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점을 봤을 때 애니 능류 현재 뭐 좀 큰 폭의 손실을 보신 분들도 지금 당장 절대 손절하지 마시고 그럼 코스피 지수 씨가 어느 정도 가바닥이 고점을 형성하는 1차적인 1,780포인트나 2차적인 1,850포인트 부근에 갈 때 그때적인 현재 추가적인 주가 위치를 확인해보고 어느 정도 현금 확보는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좀 섹터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좀 우려가 나왔던 섹터가 바로 항공 관련 업종인데 오늘 다시 한번 정부 측에서 여러 가지 부양책들 내놓으면서 관련된 전목들이 크게 힘을 받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천호 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항공주들의 반등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채권안전펀드에 대한 차원 발행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항공사 그리고 항공주 전반적인 주가 상승에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채권안전펀드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지금 시점에서 현 정부가 경기는 경기는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조성한 자금이라고 할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항공주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한 가지 부채 비율이 매우 높죠. 그중에서도 부채 같은 경우 단순하게 국내의 부채일 수도 있지만 외화 부채라면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황을 연기하는 차원까지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모두가 금융시장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야 될 것은 지금 항공주는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을 말 그대로 직격탄으로 받은 섹터군입니다. 단기간에 주가 상승이 나오는 것은 저점 구간에서의 반등세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적이나 우리 자체 대한민국 국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도 아직까지는 코로나에 대해서 크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상황인 만큼 항공주에 대한 수요 즉 해외여행이라든지 국내 여행이라든지 그리고 비행기에 대한 수요 이 모든 것들이 충족시킬 수 있는 상황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주는 철저하게 단기적으로 반등을 하였을 뿐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갈 만한 종목은 아니다 라고 하는 점 반드시 인지해 주시고 금일 반등은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단기적인 반등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여러분들이 살펴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2차 전지 관련 섹터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간밤에 테슬라의 주가는 16% 이상 급등을 가져갔습니다. 3월 19일을 기점으로 40%가 이상 현재 반등을 한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우리 시장에서는 LG화 그리고 삼성 SDI가 오늘 나란히 5%, 6% 강세를 가져가고 있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4.5% 이상의 강세율은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청호 본부장님께서도 추천을 해주셨긴 했습니다만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민 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차 전지 관련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증시가 코로나19 여파로 큰 폭이 하락 전부터는 굉장히 큰 강세를 보여줬던 즉 이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삼성 SDI, LG화학 등이 있겠는데 일단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세가 계속 셀포지션을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전일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에 관련된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에 대해서 오랜만에 대한 순매수세가 들어왔고 그 외에 관련된 내용들이 현재 증시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해주면서 2차 전지 섹터 또한 강세의 흐름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제가 잠깐 삼성 SDI, LG화학을 두 가지 봤는데 저는 만약 신규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삼성 SDI보다 LG화학이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현재 60분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접근 시에는 이미 전일이라고 할 수 있는 18만 점을 기록하고 나서 빠르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60분 봉산, 122평 부근에서 저항을 받고 있고 사실상 이 구간을 쉽게 바로 돌파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반면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만큼 강한 반등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자체는 현재 구간에서는 삼성 SDI보다 LG화학이 좀 더 메리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만약 LG화학 같은 경우에 신규적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현재 구간에서 바로 시장가로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29만 3천 원 선에서 이하로 분할 매수를 받쳐주는 게 좋을 것 같고 1차적인 목표가는 33만 5천 원까지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기존 보유자분들도 역시 좀 많이 어느 정도 하락폭이 있으실 텐데 이런 분들도 제가 아까 처음에 어느 정도 증시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구간에서 절대 비중 축소나 당분간 어쨌든 증시 자체가 우호적으로 흘러가니까 지금 절대 손절하지 마시고요. 좀 더 기다려주시면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39만 원 선까지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39만 원 선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모멘텀이 보여지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한 32만 원 선까지도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절대 손절하지 마시고 좀 더 기다려주면서 증시의 흐름과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야간 선물이 어느 정도 약한 흐름을 보여줘도 일단 증시 자체는 우호적으로 돌려주고 있는 점 꼭 참고해 주시면서 너무 투자 심리 많이 망가지지 마시고 좀만 더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성민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중에서 LG화학을 좀 보면 좋겠고 29만 원대까지 내려오면 그때 매수를 해서 39만 원대까지 보면 된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청호 모자님께서는 일단 에코프로비엠을 추천해 주시긴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또 다른 종목들 볼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시장이 괜찮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총 상위 종목군에 속한 LG화학, 삼성, SDI 그리고 저점 구간에서 매우 움직임이 좋았던 LNF 이런 종목들도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2차전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전기차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고 전기차라고 하는 것은 기존 원유였죠. 우리가 치는 휘발유에 대한 수요를 이제는 전기에너지로 교환하는 상황에서 나오는 신산업입니다. 신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5G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기대감, 산업에 대한 전망 그리고 추후 불러일으킬 그 모든 반향에 대한 측정이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도 매우 뚜렷하게 나오는 것이라고 보이는 만큼 지금 시점에서는 2차전지라면 기왕이면 대장주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무래도 합리적인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